국민의힘 당원에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당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당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66개의 사고당협 정비와 정기당무감사 실시는 집권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재 공석인 당무감사위원장의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재직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던 3년간 이성호 위원장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에서 A등급을 회복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생 공정과 정의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오신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서 국민의힘을 바로세우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향후 의결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의결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재직하셨습니다.